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소윤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소윤열입니다. 사실 요즘은 K.아인슈타인 또는 K.오펜하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거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남침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세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를 보든지 또는 로우전쟁이죠. 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금 이제 헤즈볼라, 후티까지 들어오는데 보더라도 이렇게 침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죠. 그리고 사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무기를 쓰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한반도 정세가 아주 특별하잖아요. 사실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그리고 또는 공산주의 또는 전체주의, 독재주의. 그 경계선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분계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로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장까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찌 보면 러시아하고 거의 준군사동맹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군사원조. 그렇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북한 뒤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포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하고 일본이 있지만 글쎄요. 일본은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마지막 수단을 강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점이 이른 거죠. 정말 힘들게 가졌죠. 왜냐면요. 우리 남측 대한민국하고 달리 북한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전에 핵무력 경제병진을 택하긴 했지만 아주 무리수를 둔 거죠. 수십만 경우에 따라서 백만 명 정도가 굶어죽는 그런 소위 그 춘군기를 겪으면서까지도 여길 향해 달려왔는데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요. 한국동란 6.25동란이라고 하죠. 끝난 다음부터 김일성 주석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물론 총비서죠. 그 당시 3대에 걸쳐가지고 무려 70년 동안 단 한 치의 머뭇거리지 않고 여태까지 온 거죠. 꾸준히. 그리고 경제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 그 북한으로서 볼 때는 우리로 볼 때는 불행이지만 소련이 붕괴했잖아요. 1991년. 그때가 양자역학적으로 이렇게 소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동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러시아 과학자들이 상당수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그리고 파키스탄의 압돌 카디 칸 박사가 우라늄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미사일 기술을 주었고. 이런 그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바터제로 하면서. 그래서 2006년에 드디어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사실 핵이 오면 조금 그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한반도에서는. 남한이 먼저 갖고 있었습니다. 1953년부터 1991년까지 무려. 많을 때는 998기가 남한의 핵무기가 있었어요. 미군 핵무기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을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일종의 협상을 하면서. 그 대신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 그 당시에는 저기 북한의 핵무기 없었으니까 아직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한의 인근을 전부 내보내겠다 해서. 1991년 12월 말까지 전부 나갔습니다. 김정은은 아직도 나가지 않고 최소한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저기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보면은요. 남한에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없습니다. 단지 일본 모항에 있는 어떤 항공모함에 또는 저기 핵 잠수함에 핵 전략 잠수함이죠. 그렇죠. 실려인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한 영톤에는 없고요. 남아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열화우라늄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대포를 쏘았을 때 보통 그 바수카를 쏘았을 때 그 장갑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포차는 부딪히면서 끝이 그냥 뭉퉁해지는 버섯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라늄이라는 걸 쓰면은 이게 끝까지 뾰족해가지고 뚫고 들어가죠. 그 열화우라늄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국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핵폭탄은 아니죠. 핵폭탄을 하는 건 아니고 뚫고 들어가서 이제 재래식폭탄이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까 주신 질문에 어떻게 갖게 됐느냐. 70년 가까운 노력으로 저기에 오다가 유로시아 과학자에서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6차 핵시험까지 해서 거의 이제 시험은 마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 배치 또는 실전 배치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아마도 50기인데 얼마 전에 그 기하급수는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00기, 150기가 3년 있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는 정말 위협적이죠. 화생방, 특히 생화학 무기죠. 탄저균 같은 거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로시아나 중국만큼도 이제 걱정해야 될 만큼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우리는 핵무기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재래식 무기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있고 특히 저는 오염물질을 갖고 있는 그런 풍선 그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유사시대 거기에 그 생화학 무기 또는 방사성 물질을 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도 북풍, 북서풍이 많이 불어요. 그때마다 벌써 다섯 차례, 여섯 차례까지 될 거고 또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도 떨어졌고요. 이렇다는 거는 유사시대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핵무기 외에도 재래식 무기도 굉장히 증강을 하고 있다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이제 70년 넘게 개발을 하고 있고 핵시험을 시작한 게 벌써 2006년이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는 18년 됐다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볼 때 벌써 결승선을 통과하고 남았을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승선이라고 하는 거는 작고 가볍게 만든다. 소형화, 경량화. 그 단계를 지났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나간 게 한번 살펴보시면 많은 전문가들께서 어떤 선거가 있다. 미국 국경일이다. 뭐 이럴 때마다 7차 핵시험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했지만 안 할 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보세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다면 그거는 북한 핵기술이 아직 덜 발전됐다는 거를 표시하는 것이죠. 제대로 됐다면 더 이상 시험할 필요 없이 계산만 가지고 슈퍼 시뮬레이션, 6차 핵실험까지 데이터만 가지고 얼마든지 앞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기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 6차 핵실험은 무려 우리는 굳이 폄하에서 100킬로톤 하면 히로시마의 한 6배쯤. 그런데 외국의 평가는 다릅니다. 중국, 러시아, 독일, 미국 다르고요. 크게는 300킬로톤 하면 30만 톤이니깐 후쿠시마 폭탄의 20배 생각해 보세요. 후쿠시마 때 일단 20만 명 가까이가 물론 판자집이니까 전부 건물도 많이 무너졌지만 20만 명 그중에 우리 강제징용 조선인도 있었습니다. 2만 명 가까이 있었다고요. 10%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한민국도 원복 피해국이죠. 일본은 당연하지만 그래서 그 정도 위력이 20배란 말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TNT 1톤이 약 10명을 살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5,000톤짜리가 떨어졌으니까 약 15만 명이 즉사한 거죠. 그러면 그게 떨어진다고 하면 대한민국, 서울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우리는 피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다. 그리고 고층 건물이 있다. 상당 부분 막아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이라도요. 6차 핵시험 때 했던 30만 톤이죠. 그러니까 300킬로톤짜리가 터진다. 그러면 정말로 사상자가 300만 명까지 날 수가 있죠. 그리고 피해 반경이 경우에 따라서는 5킬로미터면 기본적으로 소홀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5 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거의 전역,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성남까지 그리고 저기 하남에서 거의 부천까지는 반경 안에 들어가죠. 물론 증발하는 부분도 있고 승화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온도가 1억 8천만도, 2억도란 말이죠. 태양 중심 온도의 10배가 넘어요. 그럼 일단 전부 승화하죠. 주유소, 수소 충전소 또는 전기 충전 다 폭발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요. 전자기 맥동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든 게 전자화 돼 있잖아요. 이동전화 또 이런 시계들 순간적으로 그 EMP라고 하는데요. 그게 터지기에 자동적으로 터져요. 보통 우리 100V, 200V잖아요.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20만V가 흐르거든요. 순식간에 20만V 하면 그냥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타냐면 긴 것부터요. 송전선, 배전선 그리고 자동차 물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게 타버리면 은행 모든 그 저기 전선 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산만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날고 있던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도 당연히 그 전자회력이 있으니까 추락 위험이 있죠. 그 구역에 있었다면 전자회력이 가장 긴 게요. 사실은 전기 자동차고요. 그다음에 휘발유고요. 그다음에 경유차예요. 그 순서로 해서 일단은 상당수가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공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서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지하로 간다. 지하차도로 간다. 또 저기 지하철역으로 간다. 하지만은 불가능해요. 첫 번째는 요즘 그 ICBM 대외관 탄도탄도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있잖아요. 이게 오면은 기본적으로 북한 평양은 아니고 비무장지도 쏠 수도 있고 장사정 볼 수도 있고 방사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도착하는 시간이 넓게 잡아도 90초란 말이죠. 1분이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 들어갈까요? 숨을까요? 첫 번째는 경고 소위 제 안내 방송이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핵폭탄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쉽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드가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낫게 오거든요. 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핵폭탄으로 가정하고 해요. 그러면 전부 피신을 해야 될 텐데 차라리 근처에 있는 지하로 가는 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 찾다가 이태원 압사 사태가 나오고 굉장히 좁아요. 기본적으로 사흘 내지는 아주 최소한이요. 길게는 석 달 있어야 되거든요. 평균 3주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시설이 없죠. 첫 번째는 환기 안되죠. 두 번째는 청화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을 버티기가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로 가는 게 낫겠다. 물론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세계적으로 이제 핵은 북한까지 하면 아홉 나라가 갖고 있어요. 물론 1등은 미국이 아니고요. 소련이었고 지금 러시아죠. 그다음에 미국이 있고 사실은 러시아 미국이 전체 핵무기가 1만 2천기쯤 되는데요. 많이 줄였어요. 그게 3만기가 넘었거든요. 물론 실험도 2천회 넘게 했고요. 이 두 나라가 9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 넘게요.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실제 쏠 수 있는 건 거기에서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때는 해체를 해놔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쏠 수 있게. 그러니까 그중에 약 3분의 1 정도는 정말 핫 스탠바이 따끈따끈하게 유지된 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약 4천기 가까이 그리고 미국이 3천기 가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핵무기 보육으로 치면 대왕고래가 두 마리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이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작아요. 돌고래 수준인데 중국이 이제 굴기를 해가지고 범고래 정도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기, 300기 하다가 지금 500기를 넘겼습니다. 그거 천기 되면 조금 범고래쯤 되겠죠. 킬로웨일이죠. 그 다음 전부 작아요. 그리고 가장 작은 게 현재로서는 북한인데요.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나라, 다섯 나라잖아요. 공식적으로요. 이게 P5냐.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는 안보리, 암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죠. 다음에 여섯 번째로 북한이 소폭탄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이 250기, 200기, 이스라엘 90기 수준인데 정양적으로, 정성적으로 볼 때 북한이 저는 오히려 위협적이라고 봐요. 지금 50기 내지 100기, 150기 곧 되겠지만요. 더 무서운 건 소폭탄 제조 능력을 갖고 있다. 나머지 그 세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럼 아직도 감이 잘 안 오를 겁니다. 이걸 다시 히로시마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체 이제 아까 전부 모아요. 그러면 TNT 약 15억 톤에 해당합니다. 15억 톤이라면 15킬로톤짜리가 15,000톤이죠. 그게 히로시마예요. 약 15만 명이 즉사하고 나중에 5만 명이 또 죽습니다. 20만 명이죠. 15만 명으로 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TNT 1톤당 10명이라 치면 TNT 15억 톤이니까 150억 명이 죽을 수 있는 양이죠. 우리 지구 인구가 80억 정도 넘겼죠. 두 번 멸망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물론 이거 단순 계산이에요. 그런데 보통 핵을 쓸 때 그렇게 다 무차별적으로 쓰진 않겠죠. 군사시설, 국가시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문명을 저기 파괴해야 되니까 대도시 그러면 이제 세계 100대 대도시 정도 런던, 뉴욕, 말하기 싫지만 도쿄, 서울도 12쯤 됩니다. 100위가 볼티모어예요. 그 정도를 친다 하면 한 10번 정도 치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늘 10번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거는 그야말로 어버킬이죠. 지나친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벼랑 끝에 와 있는 거죠. 저 인문에게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저기 벼랑 끝에서는 할 수 없이 마지막 카드를 끄집어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북한은 덩치로 비교하면 돌고래 중에서도 어린 돌고래인데 문제는 굉장히 맵다는 거예요. 소폭탄 능력. 그래서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저는 여섯 번째 핵 강국이라고 봅니다. 한 마디로 하면 이제 드디어 신냉전이 구도를 잡았다. 국소련이죠. 하고 미국이 유지했던 그 몇십 년간의 냉전 그리고 이제 그 휴지기가 있었는데 꿈틀꿈틀하다가 중국이 치고 나서고 그리고 러시아 지금 핵무기 현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극초음속 미사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하 음속의 5배 이상인데 ICBM은 사실은 25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진공, 우주까지 나가니까 거기는 저항이 없거든요. 가능해요. 그런데 다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북한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열이 나니까 5000도를 견뎌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게 대기권에서 오면 돼요. 음속이 1초에 340m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초에 2km 정도 간다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무장지에서 오면 60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피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걸 넘겨버렸습니다. 넘겨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극초음속 칼강체로 온다. 그리고 변칙 비행까지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MERV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ICBM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오래된 기술이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하고 협력하면서 얻은 마지막 기술 중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마 다탄두 그리고 개별 유도 그러니까 하나가 터지면 그냥 한 군데가 도시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워싱턴 DC로 가고 하나는 뉴욕 가고 하나는 시카고로 가고 하나는 또 물에 열 개를 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러우 사실은 전쟁도 있고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전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태 지역으로 올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북한을 앞잡이로서 정말 바치죠. 세워서 준비를 마쳤다. 종의 지각변동 또는 이제 완전히 게임 체인저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북한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밀착해지면서 중국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를 보되 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중국은 이미 넘어와 있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 아시죠. 아무리 UN에서 저기 안보리에서 제재하더라도 중국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건 기정사지. 이제 러시아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국제 정세에 지각변동이 생기고 그게 애석하게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귀결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에서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저기 뭐죠. 자본주의, 또 독재가 대체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한반도입니다. 허리가 잘려 있잖아요. 중국만 하더라도 자본주의 받아들였습니다. 로시아만 하더라도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그러니까 개방, 개혁해가지고 자본주의 받아들였어요. 북한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연한, 자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한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제2의 냉전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비확산조약, 한반도 비핵화역을 떠나가지고 큰 틀에서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 세 번째 그러니까 3년 연거푸,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초청받아 그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북대서양만 있었는데 이제는 아시아태평양에도 뭔가 이런 정도의 군대 그게 왜냐면은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북한의 소위 밀착관 사실 밀착은 아니고 그동안에 쌓였던 게 이번에 그 결실을 맺었다고 보죠. 사실 어찌 보면은 한미동맹보다는 좀 덜해요. 그렇지만은 변하지 않을 그를 오랜 시간 동안 익혔으니까 우리는 언제 변할지도 모르죠. 한미동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수가 크게 생겼죠. 지난주인가요 어쨌든 간에 바이든이 그. 첫 토론에서 참패를 한 다음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설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아요. 물론. 미셸 오바마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거의 확실합니다. 누가 나오더라도.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에서 그 하려다 말았던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동맹으로 보는 것보다는 소위 금전관계. 비즈니스 파트너로 보죠. 부동산업자이기 때문에 그는 일종의 협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그렇다면 더 이상 핵 만들지 마. 동결해. 하고 그 대신 주한미군 빠져나갈게. 그럼 우리는 그야말로 헐거진 상태가 되죠. 그런데 지금도 윤 대통령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나서 피핵화. 그런데 그거는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 전이었다면 그나마.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갔잖아요. 핵에 관한 한은 절대로 돌아온 나라가 없습니다. 그 전에 갈까 말까 할 때는 돌아왔죠. 남아공화국, 남아프리가 공화국 돌아왔고 리비아 갈까 말까 돌아왔고 그다음에 북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란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본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본 모르는데요. 잘 모르시는데. 벌써 핵 무장 국가라고 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핵 무장하면 일본이 핵 무장할 걸 걱정하는 거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걱정해 줬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 외에 이란하고 일본은 벌써 핵 무기 보유국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이란을 능가하는 핵 보유국이고 개수를 따질까요? 50톤에 달하는 플루톤이 있어요. 그걸 가지면 말씀드리기 싫지만 기본적으로 만기가 넘는 플루톤 폭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기요. 만기. 100기가 아니고 1,000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거의 없습니다. 좀 새롭죠?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핵은요. 만들고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쓰는 게 아닙니다. 쓸 수 없다는 게 무려 70년 넘게 증명됐잖아요. 1945년부터 길게 말하면 80년인가 79년인데요. 증명이 됐어요. 그걸 누가 덮을까요? 없습니다. 70년, 80년 동안 증명이 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 무기를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핵 무기라는 건요. 어떤 특별한 조건을 줘야지 만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무려 30번 넘게 잘못해서 떨어뜨렸거든요. 물에 바다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땅에 떨어뜨리고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핵으로 망한 나라가 사실은 둘입니다. 일본은. 맞아서 망했고요 두 발요 소련은 만들다가 망했고요. 스스로 자멸한 것이죠. 왜냐면 이제 아까 그 질문으로 다시 갑니다. 제가 답을. 아직 안 했는데요. 만드는 것보다도요. 갖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돈이 더 많으러 들어갑니다. 지금 미국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국방비가 드디어 우리 돈으로 천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두 배가 넘습니다. 물론 이제 극비사항이긴 하지만 최선 50조 내지는 100조 원 정도를 유지 보수하는. 더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전부 감시를 하죠. 정찰 위성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정찰 수명이 있습니다. 갈아 끼워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핵 공격에 대비해서는 삼축 체제가 필요하거든요. 대륙관 탄도 탄 ICBM 있죠. 그런데 일단 핵 공격 때는 일단은 먼저 미국은요. 북한 빼고 어느 나라도 선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쓰게 될까요? 먼저 당한 다음에 당한다는 건 지상 시설은 전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의 사일로를 만들죠. 경납고를 만들어서 그것도 조기 유지 보수가 대단합니다. 또 한 가지는 디지털 기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EMP 때문에 전부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수명이 짧습니다. 음극관이라고 아마 못 들어보셨을까요? 옛날 50년대 기술을 쓰거든요. 일부러요. 그 유지 비용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으로 핵 잠수함을 유지해야 돼요. 선제의 공격에서 남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게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 이유는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가끔씩 위치가 드러나죠. 얼마 전에 러니 레이건호가 들어왔다. 기타 등등 뭐 여러 개의 핵 전략 잠수함이 들어온다. 핵 추진 항공모함이 들어온다. 그런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요. 실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거는 핵 추진 잠수함에 실어 놓는 거죠.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거 한 30년, 40년 가다가 다시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그리고 이제 공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전복기, 전략, 법격기 유지를 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간 그 비용들 그리고 핵 군사 이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조 내지는 100조 원 정도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하고 맞먹죠? 57조 원쯤 될 겁니다. 그래서 만들기 전에 이 유지 보수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의 폭은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비무장지대가 사실은 20세기 때 갈라진 그런 진영상,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폭으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만드는 것보다도 갖고 있는 것 자체 유지 보수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군사 위성 많이 쏴야 돼요. 우리 같은 규모를 하면 아마 20개쯤 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핵 잠수함 최소한 세척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중국해 또는 남중국해에서 아마도 저기 블라디보스톡 정도까지는 항상 그리고 서해 하나.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니까 세척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경비가 대단합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소형 원자라고 SMR이 바로 그 기술이에요. 저도 서울대학교에서 25년 동안 그 연구를 했고 물론 이제 견제성 분야는 있지만 잠수하면 기름 뗄 수 없죠. 지유소가 없기 때문에 떠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써야 되는 겁니다. 일단 기술만 말씀드리면 이제 혹자는 3년, 10년 걸린다. 미국 과학자들은 뭐 5년 걸린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저기 전문가 분 나오셔가지고 2년, 3년 걸린다. 근데 대통령은 전에 하버드대 강연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듣지는 않았지만 1년 이내다. 근데 1년에는 제가 드린 말씀이 있고 그건 제가 기술자로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다른 기술자들하고 달리 일단 이 우라늄을 실제 갖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MIT에서 특수 문제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압니다. 2년, 3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건 어떤 데쯤 이야기냐면요. 70년, 80년 전에 미국이 처음 할 때 2년 8개월 걸렸습니다. 그때는 원자로도 없었고 우라늄이 뭔지도 몰랐고 플루토위라는 것도 그때 만들어야 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처리 공장도 없었고 농축시설 버클리 대학의 아주 옛날 가속기 정도. 그 시절에 2년 8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에 원자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진 원자로 발전소 하늘이죠. 포함해서 25개 돌아가고 있고 중수로가 있고 그리고 벌써 나와 있는 사용해결료 만 톤이 넘어요. 그걸 뽑아내면 기본적으로 우리도 수천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 3년 걸린다는 말이 만들까요? 아니면 1년 이내가 맞을까요? 짧게는 8주에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은 인공지능이 이제 계속 진화잖아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현재까지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핵무기하고 에너지 문제 이 두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게 진화를 거듭하다 보면은요. 어느 땐가 아마도. 핵무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같이 이 두뇌에 있는 거를 빼내가지는 못하고 그랬지만은 언젠가 다른 걸 학습하면서. 착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같은 전문가가 만들 수밖에 없는데. 보통 때 우리가 그 저기 비확산조약이다. 한미동맹이다. 또는 한미원자력 협정이 되는 걸 저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핵폭탄은 크게 말하면 두 개죠. 하나는 뗄감 하나는 얼개 껍질이죠. 껍질은요. 굉장히 만들기 힘들어요. 이 껍질이야말로 늘 말씀드리지만은 TNT RDXL은 재래식 폭탄 가지고 한화가 있으니까요. 순식간에 순식간이라면 1억 분의 1초 동안에 똑같이. 처음 거는 좀 클 겁니다.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360도로 이 안에 있는 이게 이제 우라늄 덩어리란 말이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자두만큼 들어가요. 이걸 360도 각도로 정확히 32군데 정도에서. 축구공 보시죠. 육각형 오각형이 거북이 등처럼 붙어 있잖아요. 이 축구공처럼. 자 32군데에서 조마를 하면은 이게 쫙 가죠. 안쪽으로 터집니다. 이건 이제. 내파라고 하죠.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 이거는 쫙 가지만은 어떤 거는 이만큼 돌아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또 조마가 되니까 이쪽에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조금 천천히 가야 돼. 이건 조금 빨리 가야 돼요. 이거를 배합을 정확히 하는 걸 이제 폭발 렌즈라고 하거든요. 이거 아무런 저촉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만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넣을 건 뗄감 그리고 불소식에 해당하는 중성자 이것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건 벌써 준비가 돼 있어요. 원자로에서도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그래서 이제 1년 이내에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물론 그게 이제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위력이 있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핵 잠수함까지 만들 때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제품 만드는 건 분명히 1년 이내이고 정말 짧은 그 소위 디지털 먹갑 정도까지는 8주 2 3개월이면 된다. 많이 단축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8주 정도에서 시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시제품을 그냥 3차원 인색이 3d 프린터에 연결하는 거죠. 재료를 정확히 집어넣으면 정확히 만들어져 나와요. 그리고 이제 크기가 큰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로도 미국의 일부 국립연구소 중에서는 드디어 3차원으로 부품을 제작하거든요. 그런데 원자로를 제작한다면은 원자 폭탄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 왜 이삼 년이 아니고 왜 일년도 아니고 왜 8주에 가능하냐 그 이유는 이미 나가사키 폭탄 설계도가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기에는 그냥 pdf 파일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제작이 가능해요. 3차원 화학 기술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발전해 우리 아이티 정보 기술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반대급부도 있죠. emp에 대해서는 가장 취약한 나라죠. 정보 기술이 발전하고 전산망이 넓게 퍼져 있는 나라일수록 emp 전자기 폭탄에 약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요. 정확한 위치가 소백산 위에 약 백 킬로미터 정도의 수준 고깔처럼 쫙 퍼지거든요. 그럼 거의 수전선까지 오고 제주도는 아니 뭐 본토가 다 쌓입니다. 거기서 소폭탄 터뜨리면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산망 전력망 다 망가치죠. 근데 그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면 일부만 망가지면 복구를 할 수 있는데요. 복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시 때는 수출입이 제한되죠. 그래서 조금 과장을 한 분들은 조선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데 그건 이제 과장이지만 그만큼 전기 문명이. 들어오기 전시대로 가는 건 분명해요. 물론 복구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emp는 가장 취약하지만 그렇지만 인공지능 삼차원 인쇄기 기타 대량 생산 연탄 찍기라고 하는 조금 조속한 표현이지만 하기는 가장 유리한 입지에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앞당길 정도가 아니고 앞당길 필요가 없는 게 벌써 개발이 돼 있습니다. 단지 emp탄이 그거는 원자탄 수소탄을 쓴 게 아니고요. 재래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력은 약하지만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뭐 경우에 따라 우리가 제대로만 겨냥하고 있으면은 오는 핵폭탄에 이거 쓰면은 안 터져요. 첫 번째 근데 그건 사실 힘들죠. 날아오는 권총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건 좀 어쨌든 간에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이제 정전탄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개념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이제 탄소섬유인데요. 거기에 이제 니켈을 섞으면은 크롬 기타 섞으면은 이게 자탄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쏴요. 적군의 뭐 북한이 되겠죠. 얘네 쏘면은 터지죠 상공에서. 그러면 이제 소위탄처럼 퍼져요. 그게 이제 어디를 가느냐 전선 마다 가는 거죠. 넓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단절 그러니까 숏하시니까 합선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뿌리게 되면은 전기 망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력망이라고 해야 되죠. 전부 마비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위협적이죠. 상당히 발전을 해서 실전 배치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방패 수준이죠.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저 대량 공격인데 이게 통하지 않는 게요. 핵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대칭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재래식 폭탄으로 하겠다. 그렇지만 가장 큰 재래식 폭탄이 위력이 11톤짜리거든요. 미국에 갖고 있고요. 소련은 항상 2배 3배니까 44톤짜리 재래식 폭탄이 있어요. TNT 44톤. 그런데 히로시마 작은 폭탄이었거든요. 15,000톤이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MP도 핵 EMP는 400km 상공에서 하면 미국 전역이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재래식 EMP는 물론 안 가진 것보다는 못하지만 이건 아직 세발의 피죠. 핵을 가진 나라한테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 굉장한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죠. 원자라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맨 먼저 만든 게 SMR이고 그게 들어가 있는 게 핵 추진 잠수함이고 핵 추진 항공모함이에요.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벌써 지금 상용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형이 됐을까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키워서 경제성을 맞춘 겁니다. 그 당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요. 화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석탄도 문제가 아니고 가스도 문제가 아니고 소귀도 문제가 아니고 재생 가능 에너지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태양 풍력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굉장히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싸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폐기물이 덜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왜 새로운 원자료를 개발하려고 첫 번째는 안전해야 되고 싸야 되고 그리고 폐기물 좀 덜 나왔으면 이 세 가지를 다 맞추지 못한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 무기 확산성이 그대로 있다면 전용 가능성이요. 그러면 중동에서는 당연히 갖고 싶어하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제가 이십오 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물론 학생들하고 한 것이지만은 이걸 연구했거든요. 러시아도 같고 자 이거를 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증기 폭발하고 꾸시마처럼 되니깐 액체 금속으로 돌릴까 여러 국립 프랑스도 같고 독일도 같고 미국도 같고요. 내 경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떠난 지가 이제 3년째 돼가는데 그동안에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났을까요? 그랬다면 smr은 희망이 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안테나가 낮았을지 모르죠. 그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제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군사적 목적이 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굳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항공모함 필요 없지만 핵 추진 자음수함은 우리가 보복 공격을 하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덩어리 좁기 때문에 아마 지상 그리고 지하 사일로도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전복기 벌써 공군기지 전부 뭐 수원 오산 군산 뭐 전부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까지요.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댈 때가. 잠수함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smr 보세요. 얼마나 그 저기 즉흥적인지 보세요. 얼마 전에 그 뭐 저기 뉴 스케일이 만든 보이저라고 하는 여섯 개가 들어온다 갑자기 그게 떴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경주 간포 또 울진 왔다 갔다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경주 산다는 이야기가 또 얼마 전에 대구 군이 마구 돌아다녀요. 이건 뭐냐면 그냥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거죠. smr 개발하기 위한 그런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경제성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요. 그리고 많은 그 양심 있는 미국 핵 과학자 특히 양심 있는 맥팔레인이라고 하는 핵 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랑 똑같습니다. smr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싸지도 안다. 안전하지도 안다. 핵 비확산성 그러니까 전용된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니까 작아지니까 여러 개를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뭐죠? 전용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물론 안전하다고 해요. 사고 확률이 1억 년에 한 번이다. 그렇지만 10개를 지으면 바로 1천만 년에 한 번 똑같은 거에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를 볼 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 자체가 밀 수는 없죠. 왜냐하면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노름이죠. 안전에 관한 한. 그렇지만 그런 점에서는 smr은 사실은 소형 원자로인데 소형론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는 쓸 수도 있다. 저는 그 정도라고 봐요. 그걸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무한신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 불매는 그대로 날아가죠. 그런데 폭풍 전자란 말이죠. 그 폭풍은 뭐냐? 북한하고 러시아가 맺은 준군사동맹. 유사시 들어올 수 있는. 저도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군사 개입이라고 보여요. 굳이. 애들로 표현한 거죠. 미국이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 경우라고 봐요. 미국 걸 근처에 갖다 둘 테니깐 뭐 구함일 수도 있고 일본 뭐. 무슨 한국일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은. 일본 이분대이거든요. 이거 오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한 시간 두 시간이에요. 안 맞죠. 첫 번째는 맞지 않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쉽지 않은데.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핵 우산이 접힐 수도 있죠. 핵 우산이 접히는 시점은 언제냐 하면 이제 주한미군 철수죠. 그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걸 핵 우산을 접는 대신에 핵 공유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토식이죠. 또는 뭐 저기 아테 지금 저기 북대세양 조합기구 있는 것처럼 확장을 한다. 우리도 제안을 하는 거죠. 자 핵 우산 치우는 대신에 주한미군 철수하는 대신에 자 북대세양 조합기구를 보아라. 물론 미국이 주축이지만 캐나다도 있고 그리고 독일 트리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국 프랑스도 있어요.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일본 어차피 준핵 근핵무기 보유국이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겠다. 그래서 마치 영국 프랑스가 미국을 보조하는 것처럼 한국 일본이 보조하고 미국 그대로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한미 동맹 이런 걸 훼손시키지 않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핵 우산에서 핵 공유로 가면서 자체 핵 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는 공유하고 있던 핵을 가져가도 된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독일 공군기지. 지에 오십기가 있고 트리키에 있고 뭐 이태리에 구십기가 있고 트리키 구십기 뭐 한 이백오십기가 있어요. 그리고 자국폭격기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트리키에 공군 조종하겠죠. 누른 거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독일 공군 트리키 공군 아닙니다. 결국 우리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전략사령관 합참의장 이렇게 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공군조종사가 미국 조종사가 설령 우리 대한민국 전략폭격기에 들어가 있더라도 또는 사일로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렇게 누른 거라서 결국 뭐죠 핵 공유는 무늬만 공유지 공유가 안 된다는 거죠. 핵은 절대로 절대로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체 핵 무장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미국하고 그 불협화음 내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이런 그 소위 천위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핵은 절대로 나눠 가질 수 있다. 그거는 사실 하나만 한 말인 게요. B-52H는 사실은 맨 처음에 히로시마 나가사에게 떨어뜨린 그 정도의 전략폭격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거의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ICBM, 대륙관 탄도탄, 그 당시 1940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갔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요격당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아마 스텔스 기능이죠. 그러니까 레이더 방해 기능 그래서 이제 레이더의 망해는 마치 그냥 조금만 독수리 한 마리만큼 보이게 하는 그 기술일 뿐이지 새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미국에서 전략 핵무기 그러니까 수업폭탄 100만 톤짜리를 달고 가지 않을 겁니다. 80년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세계 3차 대전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핵무기를 갖다 보니까 이제 아홉 나라 됐잖아요. 아직도 유효한 거는 그 전술 중에 MAT죠. 상호 확증 파괴. 미쳤다고 하죠.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네가 쏴 나도 쏠 거야. 너도 나도 다 죽는 거. 누가 쏠까요? 푸틴 쏠까요? 물론 지금 벨라루에서 가서 뭐 훈련하고 잔뜩 하죠. 국경 근처에서 뭐 저기 못 쏩니다. 쏘려면 진작 쏘죠. 이스라엘 보세요. 보통 사흘 안에 전쟁을 끝나는 나라죠. 그리고 핵무기 갖고 있다고 해요. 쏩니까? 뭐 쏘잖아요. 그 하마스 이제 해즈볼라에다 후티 방구. 이제 이란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이란이 모순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뭐냐면은 단순합니다. 정치 배계적인 어떤 몸짓이죠. 정치 배계적인 어떤 몸짓이죠. 그래 신냉전 체제 우리도 준비할게. 그건 할 수 없이 힘의 균형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비확산 체제의 탈퇴 또는 그 한미 동맹 와해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미국과 합의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무역 제재 경제 제재 걱정할 의도 없고 우리는 꾸준히 그동안에 인공지능 그리고 4차 5차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기술 발전시키고 하면서 우리 지금 보세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죠. 이제는 다섯 번째 정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하십니다. 저절로 해결될 것이고 지금 막 저기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 하는 그게 저기 수법이에요. 그래야지 미국이 정신 차리니까 거기까지 해요. 당장 한번 전쟁.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예상을 해서 각본 중에서 우리의 불리한 걸 한다면은 이제 그 동맹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금전적인 관계로 해결을 하고 싶다 하면은 핵 비핵화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저기 더 이상 그 비핵화는 그 자체가 너무 그 저기 측은해요.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되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우리 그 위상을 확실할 때가 됐습니다. 왜 자꾸 나토에서 부를까요? 우리 북대사양 조합기구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부를까요? 우크라이나. 그 대신 유사시대 북대사양 조합기구도 거둘줄게. 그거죠. 그래서 루시아 관계 정리해. 중국 관계 정리해. 그리고 군사원조 해. 살상무기. 뭐 군사원조로 살상무기죠. 비살상무기는 되고 살상무기는 안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지금 절박해요. 그래서 그렇게 북대사양 조합기구 우리 그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저기 세계 10위 면은요. 그 34개 나라인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중간쯤 됩니다. 넘어요. 그 나라 위상을 해주고 그 대신 아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저기 에이셔 퍼시픽 트리티 오버나이제이션. 앱토, 나토 대신에 또는 파토 모르면 되겠죠. 또는 근데 이제 하나 변수가 있어요.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도 태평양까지 하면 더 좋죠. 그럼 인도 퍼시피스니까 입토가 되겠네요. 인도 퍼시픽 트리티 오버나이제이션 하면 그야만 이제 거의 완벽해지죠. 근데 그건 이제 인도가 지금 오히려 중국, 러시아하고 가깝거든요.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핵 잠수함이 벌써 거기 들어가 있고 그걸 가지고 모방을 해서 하나 건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끌을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들으실 수 있는 말씀 마지막 중에 인도가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인데 인도 이게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지정학적으로도 가운데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일단 저기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미국 호주 영국이 오크스라고 지금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결합되어 있어요. 이 차원에서 인도까지 끌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나토에 우리가 이런 도움을 준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 유사시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도움받을 수가.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억제 수단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혹을 더 붙인 거죠. 그렇죠. 미국만이 아니고 이건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인도까지도 뭐 일본 대한민국까지도 이제 그런 차원이죠. 억제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평소 때 늘 그 걱정이 왔던 이런 국제 무역 제재 이런 걸 걱정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그걸 앞당길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할 건 없다. 전에 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시대에는 박정희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자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죠. 그 당시가 1774년이거든요. 60년 흘렀죠.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강수를 줄 수가 있어요. 괜찮아. 나가도 돼.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 트럼프도 생각하겠죠. 그래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나간다는데. 우리는 저거는 뭐죠. 그러면 우리는 적법하게 비확산 조약 뭐 국제 제재 뭐 걱정할 필요 없이 국제사회 지원을 받아가면서 북대시장 조약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핵을 개발할 수 있고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그전에 미리 숙제를 해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혀 저축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100명 정도. 150명. 이런 인력만 있으면 이걸 해놨다가 그때 바로 쓰는 거죠. 그나마 더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주한미군 철수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맞을 때는 일찍 맞는 게 좋잖아요. 지금은요. 한 나라에 또는 한 반도에 3차 대전이 우려되는 상황. 이거는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핵 비확산 약속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약속했는데 그는 평화로울 때. 그런데 정말 평화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로마의 격언이에요. 이건 뭐 동서고음을 통해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일찌감치요. 자꾸 연명하는 정도의 평화. 미국이 기대고 우리 핵 가지면 안 돼. 물론 그렇죠. 미국 핵이 들어오면 저기 기지가 된다.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요. 대도시에 쓸 걸 거기다 먼저 쓸걸요. 오히려 저는 우리 국민에게는 더 좋다고 봐요.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뭐 군산 오산 수원 뭐 성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어딜 때릴까요. 우리나라 6대 도시 있잖아요. 거기에 갈 게 군사기지로 가지 않겠습니까. 흩어져. 그리고 기본적으로 흩어져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런 분들의 그 논리가 물론 맞죠. 그렇지만 좀 궁해 보여요. 우리 무역 제재 때문에 안 돼. 우리 무너져. 그렇지만 저는 한술 더 떠서 인도 파키스탄도 그렇게 쉽게 풀려나는데. 6개월 1년 만에 풀어놔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삼성전자 기술이 없으면 애플 아이폰 시창 디스플레이 어떻게 만들죠. 구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열 켜 있기 때문에 먼저 구실만 잘 제공해주면 그냥 술술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원전 돌아가지 않는다. 아니요. 현재 3년 내지 5년 돌아갈 수 있는 핵연료가 쌓여 있습니다. 3년 5년 걸릴까요. 아닙니다. 석 달 다섯 달 당.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못해요. 그럼 태양광 하면 되죠. 가스 돌리면 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께서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걱정 때문에 우리가 핵을 영 차치하고 갖지 못할 것이냐. 아니면 있을 수도 있는 적화 통일에 대비해야 될 거냐. 두 개를 하는 거죠. 저는 적화 통일이 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갖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 수가 있죠. 일단 주한민국은 철수하면 그냥 해묵이 있을 필요 없이 그냥 밀고 내리면 돼요. 어물탄 들고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핵이 있으면 모를 거라고요. 우리의 핵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께서 그리고 우리 구독자께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적화 통일이 무섭냐. 무역 제재가 두렵냐. 저는 그거라고 봐요. 간단해요. 중국이 러시아보다 대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딱 하나. 미국이 중국을 조금 어찌 보면 요즘 그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러시아하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뭘까요? 핵무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대왕고래 두 마리가 있다고 그랬죠. 러시아하고 미국입니다. 중국이 돌고래에서 겨우 범고래 정도 됐거든요. 천기가 된다 치더라도 아직도 조족지혈 세발에 피해요. 그리고 경제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미국하고 경제 전쟁이라서 이 상태에서는 기하급수로 늘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플루토늄하고 우라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의 첫 번째 쉽지 않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가성비 문제예요.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이 효용이 있느냐. 비용 대비 효과인데요. 20세기 때 하고 21세기 인공지능 지금은 판단 기준이 달라졌어요. 부가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아마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면 판단을 해야 돼요. 공학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만약에 오천 기간다 그러면 이제 추가 달라져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와서 그래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근데 사실은. 이유가 없진 않죠 왜냐면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삼백 개 정도 영국 프랑스가 이백 오십 개 근데 영국 프랑스 그냥 두니까 계속 이게 유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그냥 두면 플루토늄이 이백 삼십 구가 좋은 건데 자꾸 이백 사십. 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여기도 지금 왔다 갔다 제 몸도 통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백 사십. 이게 불발탄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갈아 끼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두면 들수록 북한도 점점 그대로 두면 들수록 효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7차 핵시험 한다고 만약에 뒀다면 그때는 이제는 못 쓸 만큼 효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순도가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중국이 뛰쳐나오는 거죠. 저기 유지 보수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위협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 뭔가 세계적인 균형을 뭐 저기 깨뜨린 것도 아니고 단지 그보다 더 큰 거는 신냉전 체제가 이제 자리 잡았고 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는 두 번이고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이거 앞으로 그럴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실제 피해 상황을 보는 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른 두 번 정도 미국과 러시아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폭격기가 싣고 가다가 훈련용으로. 실제. 폭탄을 싣고 가다가. 자국 내에서 터뜨린 것도 있고. 스페인에서 터뜨린 것도 있고. 스페인에서 터뜨린 것도 있고. 아이슬란에서 터뜨린. 여러 군데에서 터뜨린. 그리고 바다에서 터뜨린. 저기 떨어뜨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터지진 않았습니다. 단지. 구멍이 파이긴 했지만 핵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 이유는. 다시 말씀 삼 백 육십 도 입체각으로 일 억 분의 일 조 동안에 똑같이 이 자몽만 한데 충격파가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보통 때 터지지 않게 미임계라고 하고 그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옆에서 터지더라도 그리고 불규칙하게 터지면 그러면 터지면은 이건 빨리 오고 이건 나중에 오겠죠 그러면 안 터져요 이게 똑같은 구를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쑥날쑥 혹이 나면 안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안전장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이 전부였는데 피해상황을 다시 보면요 즉사자가 15만에서 20만 명까지 보면 돼요 히로시마 때 그리고 나가사기는 조금 시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고꾸라로 가려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거기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열리는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러면 대충 떨어뜨린 거죠 그런데 그것도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는 7만 명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 보시면 돼요 두 도시를 합하면 30만 명인데 대개는 이제 승화라고 하면 증발을 떠난 승화 왜냐하면 1억 8천만도에서 100만도면 그냥 증발을 넘어서요 그냥 승화하는 거죠 그냥 순식간에 뜨거워 밝아 이게 뭐야 하고 인식하기 전에 끊어지기 때문에요 그것보다 더 신경계보다 더 빨리 생체가 죽는 거죠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화상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암 이런 것들은 이제 후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이제 후속적으로 한 달 두 달 동안에 고통스럽게 갔지만은 히로시마 나가사기는 그냥 순간 지상에서 영원으로 간 거죠 그런데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게 목조 건물이었단 말이죠 일본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 목조 건물이 거의 전파되는데 살아남은 거는 놀랍게도 석조 건물은 거의 살아남았어요 계단도 돌로 된 거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그림자가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라졌죠 순식간에 그렇지만 그 섬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핵 섬광 그러니까 태양보다도 수백만 배 그게 비쳤을 때 이제 그림자가 있죠 그리고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라졌지만 중발했고 승화했지만 그림자가 까맣게 계단에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시계가 아직 남아있고 물론 이제 망가지죠 전자기파 때문에 그렇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스턴 경매시장에서 얼마 전에 나왔죠 1945년 멈춘 시간이 언젠지 아세요 8월 15일처럼 8시 15분에 멈췄습니다 상공 580미터에서 폭발한 게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15처럼요 거기 멈췄어요 그게 이제 경매에 나와가지고 아마 비싸게 팔렸다는데 어쨌든 망가진 거죠 그런 것처럼 의외로 금속지어품 그리고 회로 망가진 것 외에는 살아남았다 속조 건물 그 다음에 오는 게 폭풍이죠 30만 기압 넣는 폭풍 그리고 이제 버섯구름 그리고 이제 방사성 낙진 이제 오래 시간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폭심에서 1킬로미터 그러니까 반경이 1킬로미터쯤 2킬로미터쯤까지 이제 완전히 형체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살아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서울로 그대로 옮긴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 그리고 아마 용산에 떨어뜨릴 겁니다 저는 용산도 있고 청와대도 있었는데 어찌든지 몇 년 전에 대통령이 용산에 그냥 걸어 들어가는 바람에 용산만 떨어뜨리면 되죠 다 있어요 거기 대통령심도 있고 합참도 있고 국방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기종기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만 터뜨리면은 서울시청까지 쫙 들어오는데 히로시마 폭탄 이야기고요 만약에 더 큰 게 떨어진다 그러면 정말 결과는 좀 참담하죠 그러니까 사상자가 전부 400만 500만 명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상 건물은 상당히 많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뭐죠 만약에 지하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실내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경보가 내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죠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개를 줄 거란 말이죠 한 열두 발 그때는 무조건 가리지 말고 무조건 경보가 내려야 되는데 제대로 된 경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갖춰져 있질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군이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EMP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EMP라는 것은 벼락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낙내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100V 200V가 아니고 10만 V가 떨어진다 100만 V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뭘 세우면 돼요 피리침 세우면 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건물마다 세우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군사시설 국가시설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롯데올타워 같은 데 세워놔야 돼요 피리침 말고 그런 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이 주유소 문제예요 주유소 문제라서 그리고 또 수소 충전소도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다섯 군데 그러니까 크게 말해 다섯 군데인데 조금 늘 가능성도 있고 SMR에 생기면 정말 어디가 있을지 모르죠 대구일 수도 있고 경주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는 절대 원자로를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SMR 좋은 점도 있겠지만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더라도 잠잠시켰지만 민간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미뤄야 될 때다 라고 보는 거죠 핵연료 재처리 핵연료 재처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라늄이란 말이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35라고 하는 게 있고 좀도 살펴보면 238이 거의 전부예요 지금 실제 우라늄 광입니다 그런데 우라늄의 235는 핵 분열을 하면서 열을 내죠 그런데 238은 웬만해서는 분열하지 않고 그 대신 핵 분열 시킬 때 저기 성량별로 하는 게 아니고 중성자로 하거든요 중성자로 하면 238은 흡수를 해요 중성자로 깨지지는 않고 이제 잡아먹는다는 편을 하는데요 그럼 이게 살짝 넵투늄이 되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기 드리면 우라늄 92란 말이죠 원자 번호는요 92개 양성자가 있어요 그런데 238이니깐 146개는 중성자예요 그런데 그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와요 그러면 중성자가 너무 많죠 그러면 이 중성자 중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성자는 음양이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이 나가면 돼요 전자 그게 베타선이에요 방사선 나가면 이게 양성자 그러면 번호가 93번이 되죠 양성자가 93개가 돼요 넵투늄 그런데 또 하나가 나가요 아직 많아 그러면 양성자가 94개가 되죠 그럼 이게 94번 플루토늄이 돼요 플루토늄 239 이거는 기가 막힌 핵분유를 하죠 그래서 우라늄 235 농축을 하든지 플루토늄 239를 빼내든지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올까요 그냥 나오지는 않고요 일단 원자로에 들어가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그걸 벌써 50톤을 빼서 영국 프랑스 자국에 있고요 지금 로카수촌에 있는 게 올해부터 돌아가거든요 그럼 1년에 8톤씩 풀톤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빼죠 원자로 없거든요 안 짓고 있거든요 그럼 왜 뺄까요 아마도 약폭탄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빼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만 톤쯤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풀토님이 말씀드리자면 100톤쯤 그중에 쓸만한 게 50톤쯤 돼요 일본하고 똑같죠 그래서 239만 뽑을 수도 있고 또는 240까지 뽑고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불발로 하지 않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재처리 공장을 가지면 좋은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다고 하는 설도 있죠 왜냐하면 재처리 공장을 만들려다가 그런데 요즘은 21세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나 거기 미국 사찰관 두 사람이 제 연구실에 왔고 CIA 랜드 연구소에서도 저를 감시하러 왔는지 한국교포가 왔어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고 외교부 그 당시 외교통상부에서도 연락이 왔고 우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큰 시설을 하지 않고도 지하에서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3년이 아니고 1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릴까요 우리 화학공장 화공산업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약간만 공정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L로 시작하는 데인데요 약간만 공정 변하면 금방 추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이 꽉 잡고 있죠 그게 이제 내 연남불이죠 미국이 하면 연해고 우리나라 가면 잘못된 거죠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아주 불공평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의회 승인이 벽을 벗어나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떠나가고 그렇죠 그럴 때는 왜 그 할아버지가 없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챙겨야 되니까 스스로 도와야죠 그리고 그럴 때는 딴지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는 거죠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하지 마 핵 우산 계속 펴죠 그래도 간다 그럼 우리는 해야죠 우리는 전제조건을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합법하게 그 저기 의회 승인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할 때가 온다는 건데 저는 일찍 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저 같은 핵공학자가 있는 한은요 그래서 걱정은 저한테 맡겨놓으시고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나라가 부르고 결해가 찾으면 이 우라늄 갖고 다니라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인력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전렴하시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더 신경 쓰시고 투자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좀 더 세계 10위권이 아니고 5위권 향해서 나갈 수 있게 지금처럼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